한국의 기록 기록 및 단편 경쟁에서는 12개의 나라에서 출품한 14편의 기록 단편 마라이오아가 신사업들의 특별한 주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선언시 한국의 기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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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, 한국의 기록 고마워요 한 거고요 일상적 제 시ิ 그 차 평양이 영에 최우수 영화상, 도이치란드 예술영화 나이 아름다운 나라 최우수 영화상, 도이치란드 예술영화 나이 아름다운 나라 아멘